이번에는 띠질을 잘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없는 색상이 없을 때는 이렇게 띠질을 잘라서 사용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띠질을 잘라서 색상별로 비슷한 색끼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이것은 띠질을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접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색의 띠질의 길이는 반으로 접었을 때 20cm가 되겠고 이렇게 표면은 4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색은 이것도 반으로 접었는데요 반으로 접어서 잘랐을 때 이 길이가 27cm가 됩니다 그래서 폈을 때는 54c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한 색은 그냥 이것은 이대로 30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띠질의 길이를 이렇게 정해 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심에 붙일 꽃잎은 진한 색의 한 줄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라서 만들기 때문에 이 가장자리가 거칠거칠해서 홈 있는 바늘을 끼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끼워서 중심에 붙일 꽃잎 한 개 혹은 두 개를 만들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뒤로 좀 돌려서 느슨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눈물방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하나 더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진한 색 두 줄을 띠질 이게 이 띠질 한 줄이 30cm니까 60cm가 되겠습니다 띠질 두 줄을 감아서 작은 꽃잎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감다가 이 사이에 끼워서 계속 감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로 두 번 정도 풀러서 살짝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풀로 붙여서 눈물방울 모양을 만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은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한 색 띠질 두 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간색을 2분의 1로 사용했습니다 길이는 이게 30cm가 되겠고 그리고 이건 27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87cm를 감을 건데요 이것은 진한 색을 먼저 감아 주시고 진한 색을 먼저 끼워서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흐린 색을 나중에 맨 나중에 이렇게 끼워서 감으시면 되고 끝부분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안쪽을 좀 잘라내고 풀을 칠해서 붙여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뒤로 좀 해서 느슨하게 풀은 다음 이렇게 해서 눈물방울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중간색 54cm 띠질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펼치게 되면 54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펼쳐서 40cm가 되겠고 그리고 이건 20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115cm가 되겠는데요 진한 색을 먼저 감기 시작한 다음 짧은 것을 먼저 넣어줍니다 이렇게 짧은 조금 더 감아서 짧은 띠질을 중간에 끼워서 그 다음 뒤로 좀 풀러서 느슨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큰 꽃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것은 40cm짜리 3개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40cm 3개와 20cm 그래서 140c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아 주는데 이렇게 이렇게 감다가 짧은 것을 먼저 끼워서 감습니다 그리고 다른 띠질을 하나 더 끼워서 감고 어느 정도 감은 다음에 3바퀴 4바퀴 감은 다음에 다시 마지막 띠질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띠질을 끼워 주셨을 때 이렇게 길게 남아야 한번에 풀칠을 해서 한번 풀칠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로 해서 조금 느슨하게 만든 다음 눈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다가 풀칠을 하겠습니다 いた 2 lab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